대개 화학적 필링에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하이드록시산 그룹에 함유되어 있는 아하 바하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혹시 아하 바하 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스킨케어를 사러 가면 요새 흔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약국이나 스킨케어를 사러 가면 라로쉐나 비시 스킨 스티컬의 브랜드에서 세럼 형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아하 바하 파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대개 화학적 필링에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하이드록시산 그룹에 함유되어 있는 아하 바하 파입니다. 필링은 말 그대로 피부를 얇게 벗겨내는 방법이에요. 흔히 물리적인 필링과 화학적인 필링으로 나뉘어요. 이 중 화학적 필링은 고마지나 스크럽 등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방식과 달리 특정상 성분에 의해 화학적 관리 작용을 통해서 과도하게 축적된 각질세포 사이의 구조적 결합을 끊어내어 죽은 각질세포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도한 이제 피부층까지 상처를 낸 후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여 과식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각질들을 리셋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 모공 밖 그리고 피부 표현에 보습 효과를 주면서 이제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피부 타입과 상태에 따라 화장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필링젯 또한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링 케어를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지용성이나 이제 입자가 작을수록 피부 속 침투력은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피부 타입과 그리고 현재 피부 컨디션 나가 원하는 피부 개선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필링젤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건조하고 이제 두꺼운 피부 표면의 각질과 주름 관리를 원하신다면 아하, 알파, 하이드록시산 스킨케어에 이제 주로 쓰이는 성분으로는 글리코산, 라틱산, 만델릭산, 시트릭산 등이 있어요. 그 중에 우유, 특히 상한 우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하나가 라틱입니다. 아하 정분은 이제 우유뿐만 아니라 토마토, 사과 같은 과일 등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필요한 각질 탈락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세포 생성을 이제 유도하는 성분이에요. 특히 5% 정도의 저농동일 경우 각질 세포의 탈락을 유도를 하고 보습 효과를 가져다주며 10% 내외의 고농도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표피 아래층까지 깊이 작용해서 피부과에서 이제 박피 같은 시술로 사용돼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또 효과가 그만큼 빠르지만은 너무 가하게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거나 건조함이 극심해지는 등 피부에 이제 자극이 되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하 성분이 이제 합류되어 있는 제품을 쓸 경우에는 나이트 케어에 추천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30 이상의 잘 산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이제 피지가 폭발하는 지성 피부 각질 모공 케어를 원하신다면은 바하 베타 하이드록시산 여드름성이나 이제 지성 피부 약간 오일리진 피부들이 사용하는 이제 화장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바하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으로 살리실산의 한 종류입니다. 지용성으로 이제 모공에 침투하여서 피지를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피지가 많은 피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가벼운 항염, 향균 효과도 있습니다. 아하와 달리 지용성 성분으로 표피 지질의 장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피부 깊숙이 모공 사이로 쉽고 빠르게 침투해서 뒤엉켜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여드름 홈케어용으로는 0.5%에서 2%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외 전문적인 필링 시에는 10%에서 20%의 내외를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피부 타입에 적용할 수 있지만 피부에 쉽게 흡수되어 누적되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는 자제해주셔야 돼요. 특히 아스피린과 화학적으로 이제 유사한 구조로 현재 여드름 약물 치료 중이거나 아스피린 알러지 임신 혹은 모효 수유 중인 경우 사용을 피하는 걸 권장드려요. 수분이 부족하고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이면 파하 폴리하이드로 식사 파하 성분은 이제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차세대 필링 성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파하 성분은 대표적으로 글루코노라톤이 있습니다. 글루코노라톤은 세포에서 이제 자연 발생하고 있어요. 파하 각질제거 성분은 아하 성분과 비슷한 피부 개선의 효과를 보이면서 아하, 바하보다는 입체가 크기 때문에 피부 깊은 층으로 침투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은 부드럽고 천천히 흡수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하보다는 보습력이 뛰어나고 바하보다는 항염 효과까지 그래서 이제 쉽게 예민해지는 민감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홍수 피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런 피부들이 이제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고요. 모공, 주름, 색소 등 전반적인 이제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줘요. 아하는 건조하고 두꺼운 피부의 표면의 각질제거에 효과적이고 바하는 유분이 이제 많은 지성 피부의 각질제거 및 블랙헤드에 효과적이에요. 여드름 피부에 추천합니다. 바하 수분이 이제 부족한 복합성 피부 홍수 피부, 민감한 피부 모든 피부 타입의 각질정돈에 효과적이지만은 특히 이제 피부에 자극을 잘 느낀 예민한 피부에 추천을 해요.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며 경과를 지켜보세요. 각질은 이제 14일에 걸쳐서 생성되면 다시 14일에 걸쳐서 떨어져 나가요. 이것을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락되어야 될 각질들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은 피부 턴오버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잔주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모공을 막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질에 남아있던 멜라닌으로 색소침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각질들만 제거를 해주면은 트러블도 개선이 되고 각질이 이제 벗겨져 나갔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사용하면은 좋은 성분들이 더 잘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각질제거 무조건 해주세요. 아하, 바하, 파하 성분들은 필링 제품만 아니라 세연제, 로션, 에센스, 토너, 크림, 헤어토닉, 샴푸, 트린트먼트 등 많은 화장품들과 이제 기초 제품에 폭넓게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효과적이며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니까 오늘 영상 잘 기억하셔가지고 맞는 이제 성분, 제품들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하, 바하, 파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